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블루클리프 레코드의 33명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퀴즈에 제인 마스터 동산을 물어보았습니다. 하늘과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, 이것을 어떻게 보일까요? 제인 마스터 동산이 말씀하셨습니다. 이 퀴즈에 왜 불이 없나요? 제인 마스터 동산이 말씀하셨습니다. 제인 마스터 동산이 무엇일까요? 제인 마스터 동산이 말씀하셨습니다. 제인 마스터 동산이 무엇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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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dan hot could be a place to avoid the cold and hot. We need to able to read the meaning between the lines in Zen words. 이 내용은 제 메스 설투의 버스입니다. 버스에서 볼까요? 제 메스 동산이 손을 내렸습니다. 손에 칼 같지만, 아직도 10,000라인 조형이 같다는 것은요. 왜 이를 정해야 하는지 정리에 따라야 하는지 정리에 따라야 하는지요. 아시아 크리스톨 펠리스 이 블랙드 문 스라이 하운드 베네 런업 스텔 스토리 이 첫 뜻은 이 답변은 사람에게 다른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. 그는 사람에게 불가능합니다.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. 상황에 따라서 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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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진리스러운 녀석은 여러 가지를 찾지 못할 수 없죠. 이 의미가 되죠. 젠의 기록을 읽는 것은 젠의 세계, 영광의 세계입니다. 이 세상의 영광의 세계입니다. 마음으로, 우리의 외부의 여행을 향해 이 길을 향해 이 길을 향해 이 길을 향해 여러분의 화두가 있는 것과 계속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에, 오늘은 화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한일, JMS 조주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. 왜 보르딸마가 북쪽으로 왔어요? 그래서 제임엘 조조가 제임엘 조조가 말했습니다. 그러면 제임엘 조조가 말했습니다. 그래서 제임엘 조조가 말했습니다. 제임스 교수님께서는, 저는 사람들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. 또한 질문을, 왜 보리드알마가 외부에 왔어요? 제임스 교수님께서는, 이 화두는 아주 유명한 화두입니다. 아주 깊은 화두입니다. 이 화두는 이 화두입니다. 화두는 모든 화두입니다. 이 화두는 이 화두입니다. 화두는, 이 화두는 이 화두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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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화두는 이 화두입니다.